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안 왔는 동안에도 많은 카트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캐릭터 펭아! 난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맞나 싶었어요 무려 펭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펭수 같은 경우는 누구나 100% 공짜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얻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하루에 들어와서 10분만 접속하셔도 바로 획득 가능해요 한 번 쓰다듬고 두 번 쓰다듬으면 7일짜리를 공짜로 줍니다 30번을 쓰다듬으면 0구로 획득할 수가 있는데 오 레전드 등급이네요 펭아! 펭아! 바로 얻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레전드 펭수네요 펭아! 나 이 소리 중독될 것 같아 음 에론 딱지 딱 들고 있는 펭수인데 성능을 한 번 볼까요? 순간 부스터 플러스 4 멀티부스터 8 본 거 맞나? 이야 이 통통한 뒤태 보세요 열심히 달릴 거예요! 어머 열심히 달릴 거예요! 열심히 달릴 거예요! 황금마차를 타는 펭수 오 왠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달려보는 랭킹전 야 이거 타고 있는 모습 왜 이렇게 허옆냐? 아니 황금마차라 더 시선 강탈이야 이거 저 토실토실한 궁둥이 보이세요 여러분? 어? 애들아 비켜줄래? 나 1등해야 되거든? 어어? 자 도실토실한 궁둥이와 함께 달리고 있는 우리 코요미 펭수띠 아! 어휴 드리프트 씹혔다 mania 뭔가 아우 황금밭차라 그런지 몰라도 귀여움이 좀 더 강화되는 듯한 느낌인데 제 실력은 너프 먹었군요 어디가 나 에론 땄던거 맞아? 왜 실력이 더 퇴보했냐? 오케이 이거 불속 밟고 넘어가지구요 비켜 비켜 1등은이 펭소님꺼다 나와 달려요 달려요 열심히 달릴거에요 에론 압수당하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돼 떨어진다 열심히 못달려줍니다 우리 펭소가 말이죠 좀 약간 기본 모습이라 그런지 힘이 잘 안나오는거 같아요 약간 좀 꾸며줘볼까? 보자 아냐 아냐 아니야 펭소는 안 좋은게 아니야 굉장히 커요는게 좀 필요하거든 스타 썬글라스 고글 캘리포니아 고글 오오오오 이거 쓰니까 어디서 밴듯한 느낌인데 노는게 제일 조 이건 아니고 리본장식은 안보이니까 날대가 나올거 같은데요 몰올롸올롸 궁전 귀족오락 크으 킹수 등장 안경은 좀 빼야겠다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로 공방 한 번 뛰어볼까? 공방에 들어가면 펭수가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급작스럽게 성사된 펭수 vs 펭수 야 에론을 도전해 이건 못참지 좋아 이거는 이긴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이거 나와 그렇지 내가 에러는 안 밀린다고 라이센스만 도전하다가 직접 달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람하고는 야 이거 사람하고 같이 달리니까 느낌이 약간 이상하네 오 뒤에서 좀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야 찐 펭수는 나다 자 거리 벌려지죠 나나나 그래도 에러는 딴 사람이야 어딜 야 이거 방금 뭐야 쓰리쿠션 뭔데 펭수야 잘 달린다 이놈 아니 원래 같았으면 사실 지금 에러 압수당한 상황인데 저 친구 뒤에서 한참 뒤 있거든요 이거 근데 에러 클리어 타임이 2분 9초로 알고 있거든요 깨수는 있나 아 이거 일단은 에러 클리어 타임은 한참 벗어났다 아 이거 지금 추음으로 다음은 에러 클리어 타임을 한참 벗어났다 저 지금 펭수는 아다시 펭수야 그렇지 펭수님이시다 엘투에서 빠른 시작하면 펭수가 오 이마트 펭수 뭔데 왜 나를 자꾸 보내는겨 펭수가 짜장면 배달을 같이 나갑니다 열심히 달릴 거예요 펭아 오 펭아 좀 많이 보이네 여기 펭아 어 내 옆에 누구야 친구 추가 부탁해요 좋아 좋아 가자 펭수야 아 이거 펭수끼리 달리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열심히 달릴 거예요 근데 왜 아이템 하나도 없냐 와 나 아이템 좀 먹어보자 이건 좀 아닌데 아이템 좀 오케이 열심히 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팀원들 잠깐만 우리 팀 지고 있네 아니 이게 뭐야 안 돼 이거 그냥 압도적인 차이인데요 좋아 야 펭수들아 열심히 좀 달려 와 달려 와 이거 또 어디여 먹구름 날려주고 어... 부시다! 와... 나 이거 지금 아이템 맵을 거의 처음 하는 느낌이거든요. 야옹이 출시됐을때 잠깐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팀전으로 하는 거는 거의 처음으로 왔네? 안돼! 야 이거 완패다! 어떻게 된거야 펭수들아! 아 원래 짜장면 오토바이 타고 승리를 배달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걸로 한번 타볼까? 자 펭귄하면 또 남극이잖아요. 펭수하고 맞는 카트 찾았어요. 예 가자 아이고 견제를 해 나와 물파리 우왕 날려 죽어 우왕 아우 근데 왜케 아이템을 못 먹냐 아까부터 아까부터 잠깐 레전드 자 이거다 이게 내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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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Spiel 아 이거 너무 한거 아냐 아 순식간 해 1등등도 골트까지 떨어졌네 이거는 에반데요 꼴등까지 떨어졌네 이건 에반데요 이거 놔먹어라 임마 잘가고 어? 이걸 막았어? 그럼 이것도 막아보시지 나한테만 그래 여기다 받아라! 폭탄 받아라! 지금이 아니었나? Summon 그래도 이긴긴 이겼다 이게 펑수로 살리니까 훨씬 귀여운 맛이 있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펑수 캐릭터 생각지도 못한 캐릭터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일단 굉장히 잘 뽑힌 것 같습니다 остK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놓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부터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방!